공짜가 먼저 내려가면 위험해요! 빨리 이리와요! 아니 그러게, 며칠 좀 끊어달랄 때 진작에 끊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. 근데 반장님, 진짜 감쪽 같은데요? 그치? 하하하하 야, 근데 이거... 오래는 못해, 기 빠지거든. 세곤아, 미안해! 누나가 잘못했다! 일하지마 일단! 으쌰! 좋아! 적응이 안 되네요. 누구야? 있어요. 걔네들은 터치가 안 통하니 걔네 속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을 텐데. 어떻게 믿어? 야. 타. 톱스타 송이형 알지? 이 여자 우리 엄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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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